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 코너에서는 최근 들어서 급감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부진함 속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우리 수출의 한 20% 정도를 견인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분기별로 수십조 원 정도의 흑자를 남겨왔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39% 정도 급감했다는 전년 대비 39% 정도 급감했으니까 굉장히 큰 감소폭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도 50억 달러로 줄어들게 됐는데 전년 전월 대비해서 전월이 91억 불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크게 감소한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호황이 반복될 때는 호황이 오래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불황이 반복될 때는 또 불황 자체가 오래될 걸로 생각하게 되죠. 정말 우리는 반도체라는 대단한 그런 아이템을 잡아서 우리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하는 그런 데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봉급을 받는 사람들, 정치인들도 예외가 없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든 월말이 되면 봉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희한한 존재라서 어떤 일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죠. 봉급은 항상 월말이 되면 나오는 것이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봉급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봉급을 주는 그런 날짜는 너무나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하강 국면이 계속되고 기간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정말 사업자들이 느끼는 그런 압박감이라는 것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사람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런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이익이 급감하는 정도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그러나 이렇게 상황 자체가 악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20%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지가 악화될 것이고 그러면 경상수지 문제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다른 그런 파급 효과들이 이어질 수가 있죠. 제가 조간에서 반도체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보도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은 사업자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제 호황기 때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있을 때 그 현금을 가지고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성장사업을 만들어서 수익원을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하거나 노력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 어려움이 오는 것이 대부분 사업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이 법칙은 사업뿐만 아니고 인생사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서비스가 현금을 만들어내면 합리적인 곳에 잘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현금을 만드는 원천을 새로 만들지 못하면 어려움에 당면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개 발생을 하게 되죠.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잘 팔릴 때 잘 나갈 때 그것이 오래 직속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낙관론을 가지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죠. 사실 한국은 반도체 경기가 초호환기를 누리는 동안 삼성그룹으로서는 삼성전자 또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런 수익원을 제대로 만들어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명확하게 그렇다는 답을 내놓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지난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만들어냈던 주력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답을 내놓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라 전체를 보거나 아니면 삼성을 볼 때도 늘 한가운데서 마음의 묵직함을 느끼는 것은 캐시를 만들어낼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면 어려움이 온다는 사업과 인생살이를 관통하는 그런 법칙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70년대 80년대 푸치리니 선대들이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수확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세대나 노류에게 필적할 정도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현안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모든 관행을 바꾸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을 항상 피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할 수가 없죠. 관도체의 급락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것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나라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또 회사 차원에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고 더 좁게는 가정적인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 돌아갈 때 새로운 것 준비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피하기는 힘듭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